자, 시험문 잘 보셨죠? 답만 보이죠? 자, 이 내용은 문제의 난이성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바운더리를 좀 긁어주십시오 하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긁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1번에 불공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마스터북도 괜찮고 암기코도 괜찮거든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으로 백선이든 마스터북, 암기코도, 백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있을 거예요 10월 28일 날, 27일 날 전날에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참조하면서 보시라고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10월 27일 날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거 내년에 오면,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이 오면 죄송한 말은 아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 기회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하면 10월 28일 시험을 보면 내년에 10월 27일 날 오후에 4시에 하려고요 오후에 4시에 특강을 그래서 한 6시간 하고 다음날 션 보는 형태로 내년에 나 올해 션 봐야 되거든 떨어지면 다시 안 하고요 참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시면 만약에 동영 1회 거, 2회 거, 3회 거, 4회 거 불공정을 같이 묶어서 보시고 마스터북을 같이 보시든지 백선을 보든지 암기 코드를 보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라고 전체를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이게 첫 번째 불공정 법률행인데 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올해 그래서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른 것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른 것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1번에 보면 항상 이게 저는 오른 거 이렇게 표시하지만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표시할 때 저는 그냥 오른 거 그럼 이렇게 긋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고 연필로 연필로 보통 풀거든요 보통 저는 사프 연필을 안 풉니다 웬만하면 2B 연필을 풀거든요 연필로 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누가 요 분 안 나왔네 오늘 그분이 저한테 샤프 연필을 줬어요 0.9 다이소에서 파는 거라고 오케이 그거 참 좋대요 그거 안 부러지고 샤프시만 넣으면 되니까 0.9가 있더라고요 천 원짜리 몰랐어요 처분이 쓰시는 거 노란색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은데 천 원이니까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5천 원치 사세요 샤프심 하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그으면 돼요 X 이렇게 X면 되거든요 틀린 거고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요 여기만 쳐놓잖아요 그러면 한 3번 읽다 보면 잊어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눈에 가시지만 이게 보여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저는 항상 천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틀린 거 그려버리면 처음에는 눈에 가시지만 다 보여요 단 컴퓨터 사인핀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조사가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반침이 웬만하면 연필로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조심하면 되요 자 옳은 건데 일본의 불공정 법률 일본은 어디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무효를 주장할 경우입니다 그럼 매도자가 있잖아요 매도자가 피해자인가요 매수자가 피해자인가요 불공정에서는 매도인이 매도인이 피해자잖아요 매수자가 폭리자가 되는 거고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자일 거 아니야 1억짜리를 2천에 매매가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도자가 모든 요건을 모든 요건을 입증을 해야 돼요 요건을 입증한다라고 해야 되지 이걸 갈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러이러한 걸 입증하고 매수자가 이러이러한 걸 입증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매도인 피해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입증한다 이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섬장에 가서 매수자가 안 나오고 폭리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겁니다 무조건 불공정은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매도인이 나와요 매도인이 이 표현은 실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매도인 매수자 할 때는 그다음에 이번에 대리가 보이죠 대리가 나오면 100% 경무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자하고 그다음에 무자 경무 뭐예요? 대 그다음에 궁박은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본인 이렇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무대 경무대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박 경설 틀렸네 그러면 두 개가 묻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궁박은 누구예요? 본인 경설과 무경은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불공정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연히 궁박 경설 무경험 중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폭리자가 나쁜 사람 폭리자가 그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이용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식만 해도 안 됩니다 인식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인식 플러스 뭐예요? 이용에 반드시 있어요 엔드 개념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면 인식과 이용이라는 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폭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문도 우리 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플러스 이용 이렇게 나오거나 폭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불공정하고 여러분들 103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103조는 반사의 질서고 강행법규 불공정은 104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얘들은 절대적 무효이거든요 절대적 무효니까 당연히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없어요 이건요 추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효인 경우도 여기 끝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냥 깔끔하게 외워버리면 좀 편합니다 이것들은 난 그냥 이게 가기 전에 이게 눈에 보여 버렸네 추정이 내 눈이 이게 뭔 눈에 무엇만 보인다고 이게 불공정은 추정한다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추정한다 X 추정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공정에서는 절대 추정이란 말을 써선 안 됩니다 어떤 지문이든 간에 이게 그렇죠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과 같은 거지 분위기 깨지지 이거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네요 이게 불공정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쉽다니까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셔야 돼요 만만하게 몇 개만 24개만 24개만 하세요 항상 현 끝나면 그러거든요 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입을 확 막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왜 40문제를 다 풀려고 그래? 그건 미련스러운 사람이지? 내가 40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30문제만 푸세요 30문제 풀어가지고 24문제 맞추고 10문제는 나란히 찍어버리세요 3번으로 그러면 최소한 2개는 맞출 거 아니에요 확률 퍼센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30개 풀어서 24개 맞추고 찍어서 2개 맞추면 26개 아닌가요? 그럼 되지 뭐 10문제를 다 풀려고 그래요 기쓰게 그거 난 이해가 안 돼요 내 그릇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키우려고 하냐고 그리기 쪽박나지 깨지지 그게 근데 4주, 8주에 이만큼 그림인데 이걸 그리기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배불러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욕심해요 이만큼만 채우면 되지 확실하게 24개 심각한 얼굴이구나 자 이거 108조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닌 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후추 뭐예요? 상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손 무익이거든요 근데 참 학생들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든 애우기 애웁니다 그렇죠? 얘 왔어 암기를 했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자 봐요 후선이 지상권자가 선입니다 그럼 보호해 안 해요? 안 해요 후자가 들어갔잖아요 선이든 나발이든 필요 없다고 애들은요 얘는 보호를 안 하는 거야 손해배상이 지문에 보이는 거야 보호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압류권자는? 안 된다고? 이게 암자가 어디가 있어? 암자가 암자가 가압류권자는? 해야지 없으면 근데 가압류권자가 아기자요 보호해 안 해? 아이 진짜 가압류권자가 삼자인데 아기를 어떻게 보호해? 삼자이긴 삼자지만 아기잖아요 선이 가압류권자는 해고 아기 가압류권자는? 아기 제압류권자는요 아기 제압류권자 안 하죠 근데 선이 지상권자는? 하죠 선이 후선이 지상권자는? 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등기권자 보여요? 안 보여요? 가등기 안 보이죠? 그럼 보호해 안 해? 근데 아기 가등기권자야? 안 하죠 이게 삼자인데 선이만 보호되잖아 비통착사강은 근데 아기 삼자가 보호될 일은 없죠 제 말 지금 넘나들었나?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지워보자고 얘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끝을 봐 얘는 무조건 답이죠 얘는 상속인이니까 얘는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이 가압류 보이죠? 가짜가 어디가 있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뭐예요? 가등기를 격려한 사람 가등기 안 보이죠? 격락받은 사람 전득한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호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섬장에 들어갔더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선이, 악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이해 돼요? 그럼 여기 선악을 갈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이만큼 삼자인데 이 중에서도 선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라고 문제 형태가 알아들어요? 지금?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나오는 삼자보호는 이런 형태라고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후추상의 일소무익을 암기해가지고 응용을 좀 잘 하시라고 암기만 하지 말고 자,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후발적 불능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 그럼 물어볼게요 이걸 자,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불능이 됐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안습겨요 계약, 체결상 과실, 신뢰배상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일 수 있잖아요 일부가 불능이다 그럼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나온 김에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은 병존할 수 있나? 병존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날카로워요 지금? 병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 잘라볼 거예요 병존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전부고 일부가 어떻게 병존이 돼요? 집이 타려면 다 타볼고 아니면 방 한쪽만 타야 되지 표현도 못하겠네 전부 타다, 일부 타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병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보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인데 여기가 나오죠? 규책 사유가 있어요 누구 규책 사유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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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책 사유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채무가 불이행이 되고 계약이 어떻게 돼?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요? 오케이 오케이 선배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규책 사유가 없대요 그럼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 엄마 채무자의 규책 사유 없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고 답별로 해요? 발로 차지 마요 이 새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천재지변 천재지변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이웃사람 이웃 아저씨가 불질러불잖아 병이 그렇죠? 이때 나오는 게 뭐야? 아이 진짜 뭔 담보 책임이야 여기 나왔는데 여기 후발적인데 몸에 환장하건데 위험부담이 여기까지 잘 와가지고 여기서 위험부담을 못 빼불면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해제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위험부담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봐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자 물어볼게 후발적 불능이야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부과하시려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X X죠 이게 어떻게 올라가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다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나오는 게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머릿속에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무효는 원시적 불능이네 그럼 계약 체결상 원시적 불능이고 일부 멸실 담보 책임이잖아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잖아 그렇죠? 이게 두 개는 뭐예요? 위험보다 후발적 해제는 뭐예요? 후발적이네 그래서 이 기본 이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기본 체계를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첨장의 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 이 질문이 가장 잘 나와요 이 질문이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세 개 정리됐죠? 네 자 을이 대리권 없습니다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이 본인이네요 갑소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주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제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걸 좀 기억해달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할 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었고 을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통 현명합니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니까 대리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추인권 두 번째는 추인 거절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최고권 두 번째는 철회권 최고권은 선의자만 행사해요 선악불문해요 선악불문 철회권은 선의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1번 얘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성년자이면 책임을 면합니다 책임을 면한다고 그랬더니 뭔가 면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른 거 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선택을 해야 돼? 누가? 병 상대방이 선택을 한다는 거 이분 돌아가실 수 있죠? 상속 받으면 거절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존재에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야 본인이 갑입니다 갑은 을에게 추인한 사실을 얘가 얘한테 추인했네 우리 유명한 판례잖아요 묵권 대령이 추인했을 때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고 상대방 병이 철회권이 들어오면 철회권을 우선시켜줍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이게 모른다네 추인한 사실을 병이 알았네? 여기 알고 있었네 아이씨 왜 알았지 알았대잖아 그렇죠? 그럼 알았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겠지 뭐 그렇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네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뭐예요? 병이 모르고 이렇게 있었다 이거지? 모르고 있었다면 두 개 지문 아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 하나하고 2번입니다 그렇죠? 2번 뭘 해야 되죠? 2번은 오케이 병이 철회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이 의뢰 대리권 없으면 알고 있었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선의 악이요? 악이요 그럼 이 선악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최고권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최고권 된다고 그런데 악이자니까 두 번째 철회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온지가 중요해요 철회권을 물어보는지 최고권을 물어보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회권이 나오면 없다라고 해야 되고 최고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긴 최고할 수 뭐예요?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여기가 철회가 들어갔으면 맞았겠지 철회권은 없다가 맞는 거니까 내 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병은 의뢰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네 이제 거꾸로 못했네 이건 뭐예요? 선이네 선이 선인데 과실이 있네 그런데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해야 되거든 그런데 선이 뭐가 있어요?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누가 됐나? 무권대리인 누구죠? 의뢰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무권대인이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선이 이지만 과실이 있으니까 병은 의뢰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해서 틀린 거야 이 부분을 없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의뢰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방금 봤잖아요 상대방이 의뢰계에 책임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오셔서 연구를 해서 오셔서 아니 왜 여기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까? 지금 표현을 봐봐요 이게 액센트가 있는 거야? 얘가 액센트 있는 거예요 뒤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연구하지 말고 이걸 누가 선택을 하는지를 연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구는 뭐 연구여 그냥 병이라고 찍으면 되지 병이 뭐라고요? 선택한다 상대방이 그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틀린 걸 하지야지 이걸 꼬투리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알겠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누가 선택하니? 이게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여기 있잖아요 의뢰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옳은 거죠 철회권은 선이자만 행사를 하니까 이해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대리권 소멸사유인데요 여기를 한꺼번에 우리가 좀 빼보자고 어차피 정답은 이거예요 지금 갑에 대린 의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갑에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복대리, 대리권 소멸사유 대리권 소멸사유가 뭐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 사, 성, 파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이 죽어 돌아가시면 대리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갑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망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대리인 을을 말하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을이 성령 개시, 을이 파산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이무대리의 소멸사유 종료, 숙권행위 철회 숙권행위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언제든지 아마 안 될 거야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조심해라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도 어떻게 돼요? 소멸되겠죠 그러면 복대리 소멸사유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대리 소멸사유만 따로 물어보면 이 친구가 또 들어가죠 어떤 거예요?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화망하거나 그렇죠?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성년 후경 개시를 받거나 병이란 사람이 뭐 하면? 파산을 당하면 소멸사유가 돼요 그래서 복대리권 소멸사유는 여섯 가지에 이 세 가지가 더 포함이 돼서 총 아홉 가지가 되는데 처음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뭘 받으면 되죠? 갑이 성년 후경 개시 본인이 파산당했다 그다음에 을 대리인입니다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여기 한정 후견 한정 후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답이 돼요 항상 대리권 소멸사유는 그래서 이거 못 외운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성파한 이거라도 좀 외워 놓는데 성이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성이 들어가서 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 성년 본인 바산 대리인 한정 이 세 가지가 답이 돼요 항상 그래서 답은 이걸로 찾으면 되거든요 답은 이걸로 찾으면 되는데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사사성파 종료철에 이런 식으로 이건 이무대리권 소멸사유고 얘는 이무와 법정의 공통소멸사유입니다 25회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무효치소 한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거 우리 시험에 무효치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무효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치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효와 치소를 같이 넣고 물어보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무효치소를 만약에 열 문제 내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여섯 문제가 이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종합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의사무능력이잖아요 무효행위 추인되나요?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의사 눈은 보여 하얀 자가 많고 침은 질질 흐르고 있으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 돼 안 돼요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 개 강행법규 위반돼요 두 번째 103조 위반되는 거야 의사무능력자가 하면 불공정이 되는 거야 뭘 했다고 그럼 아니네 추인이 되는 거네 항상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의사무능력자의 수업할 때 예를 듣는 게 만취자 아니야 친구들 모여서 술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계약서가 툭 하고 떨어졌더라 그렇죠? 매도자는 난데 매수자는 택시기사예요 그렇죠? 전화해 보니까 제가 집을 팔았던가요? 아니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지도 않고 계약하자고 해서 20분 만에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난 정신이 없어 의사 무능력 상태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어메 너무 잘 썼어 그렇죠? 1억짜리를 5억에 팔았던 거야 무효임을 알고 술 깼잖아 무효원이 소멸됐잖아 그럼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냐고 하죠? 그럼 맞다고 해야지 소멸 후? 소멸 후가 뭐예요? 술 깬 다음에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야? 새로운 법률 행위죠? 그때부터? 아니요 또?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 무효행위 추위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지 무권대리 지났어요 무권대리 추위는 소급 무효행위 추위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됐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예요 안 되면 만취자 생각을 해 이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자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야?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소급하여 그럼 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항상 조심해라고 그랬잖아요 취소권 행사 기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3년, 10년 그렇죠? 추위할 수 있는 날 3년 계약을 체결한 날 10년이잖아요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기간 아니야 제척기간인데 이거 도가 여부 도가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해? 법원이 뭐야? 이걸 직권으로 법원이 안 나오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법원이 조사한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경과 여부를 그럼 맞는 거예요 법원이나 직권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고려하여야 된다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이게 한 4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조심해라 미성년자는 취소 사유인 거 아시죠? 그럼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민법 제5조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인이 아니면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 법정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냐가 포인트예요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미성년자는 뭐예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대인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인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성년자가 된 후에 단독으로 취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냥 너무 양이 많으면 힘드니까 미성년자가 맞는가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취인할 수 있다 OX O가 돼요 원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못하지만 법정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법률 행위가 그럼 취인도 법률 행위거든 단독 행위니까 그럼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험은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 시험에 그래서 주택사나 간평은 그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성년자가 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하나의 계약에 가분증 나왔네 가분성이면 일부 취소 일부 무효가 가능한지가 생각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뭐예요? 일부 취소 돼야 안 돼요? 되죠? 가분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돼야 되죠? 특정음에 저 뒤에 가는데 특정돼야 되죠? 하나 더 플러스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그렇죠?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무효 일부 취소를 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 일부 취소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알아들어요? 여기 문제만 봐요 문제만 무효 행위를 추인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틀렸어? 이 단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나 다른 말로 언제부터요? 추인 한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뭘로 가야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소급하여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법률 행위시부터 법률 행위시부터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 나는 법률 행위시가 나오면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봐 여기서 법률 행위가 계약이거든 여기서 계약을 했어요 5월 1일 날 그리고 여기서 추인을 하거든 이해 되죠? 그럼 추인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인한 때 그래야 되는데 법률 행위시부터 그래 버리면 소급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해라는 거죠 이게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니까 7번 법률이 옳지 않는 거 그럽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이거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멸시에 걸릴까 안 걸릴까 얘는요 소멸시는 안 걸리는데 제척기간이 있는 거예요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내가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요 중유분의 착오 중과실 없습니다 12년 됐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12년 됐다니까 계약한 난지 다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12년 지났어요 취소할 수? 없어 없어 왜? 10년 지났으니까 안 되지 참말로 착오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12년 됐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요 취소 안 되니까 뭐가 돼 유효지 뭐예요 확정적 유효 자 복대리 보여요? 표현대리가 성립돼 안 돼 안 된다고? 되죠 다 적용되지 복대리 복대리는 이무대리요? 법정대리요? 이무대리 적용돼 안 돼 되죠 왜? 이무대리니까 그래서 125조는 이무대리 복대리 적용될 수 있다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25조 대리권 준다고 했잖아 직합명칭 사용 자 눈빛이 흔들리잖아 자 대리행이 하자 요 하자 요 하자 여부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은 표준한다 그렇죠? 사기강박을 당해도 누가 당해야 돼?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이 당했네 그럼 취소해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자 대리 다수요 그러면 뭐예요? 특별한 각자 본인을 뭐라고요? 대리한다 그럼 물어볼게 자 대리권 제한은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쌍방대리 그러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외가 엄청나게 많은데 세 개만 좀 기억해달라 첫 번째는 뭐예요? 본인이 허락 승낙이 있거나 두 번째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같은 거 세 번째는 등기신청 같은 거잖아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동대리 있잖아요 그럼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수인일 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원칙은 각자거든요 이건 외우시죠? 자 이제 더 들어가 볼게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얘를 뭐예요? 위반을 했어 위반했다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반하면 끝을 해볼게 지문에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OX 효력이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OX 왜 X가 될까요? 얘를 위반했는데 얘를 위반했는데 이걸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이 표현은 확정적 표현이거든요 확정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는 본인이 뭐 하면요? 오케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되죠? 유효가 돼버리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하고 단정을 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표현을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맥락이고요 자 치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뭐 했다는 거야? 지금 제공받았네 그렇죠? 담보 제고 누구로부터요? 상대방 우리 상청양 기억나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주인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주인이 아니요 이건 주인이지 뭐 법정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청양을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상청양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인가? 2번 이렇게 됐죠? 이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기한 가볼게요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기성조건이네 이미 이루어진 게 누구하고 만났어요? 정지조건 그 다음에 해지조건하고 만났네 이해하시죠? 부정무 해가지고 앞뒤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벗어날 때 됐잖아요 자, 기한의 이익은 보이죠?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무자 이익으로 본다여 추정이여 추정이요 추정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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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은행은 뭐가 돼? 이자를 받아 먹잖아 그게 기한의 이익이고 나는 남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쌍방 모두 다 기한의 이익이 있네 그렇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누구 걸로 추정하자는 거야? 채무자에 있는 걸로 추정하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자, 이거 외워라고 했죠? 기한이익 상실특이야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형성권적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러면 X가 돼요 이거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내용이 뭔데요? 괜찮아요 몰라도 이제 알겠죠? 형성만 찾으세요 형성만 달라요? 뭐라고 쓰셨는데? 그 말이 그 말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임대차에서 월세를 두 번 안 내면 이익이 안 내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 두 번 안 낸 거야 두 번? 아, 그럼 우리 세 번 할까? 세 번? 차임을 세 번 내지 않으면 우리 헤어집시다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익이 아니라 일기로 줄이는 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강형 법규라 알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안 되거든 그럼 월세를 세 번 안 내면 네 번 안 내면 헤어지기로 합시다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요 임차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세 번 안 내면 헤어지기로 했는데 진짜 임차인이 세 번 안 낸 거예요 그럼 임대차가 자동으로 소멸되나? 임대인 이야기해야 되죠? 자, 봐 특약한 사실이 발생됐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가야죠 그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택약이라고 그래 읽어봐 이제 그러면 내용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제가 읽어볼게 그냥 몇 번인지? 3번인가? 거기에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하여야만, 그렇죠? 그 월세 임대차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택약이야 오타가 아니야, 그건요 여러분들 써놓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아,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고 아,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표현을 거의 많이 써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택약이다 그런 사유가 있어도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부척관계 해제 나왔네요 그럼 끝으로 뭐예요? 그냥 뭐예요? 103조 위반이죠? 이렇게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뭐라고요? 효력이 생기지 소급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물어볼게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이 성취 시에 발생이 되고 기한은 언제 발생이 돼요? 기한은? 기한이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조건에 뭐가 붙었어요? 당사자, 소급시키는 의사가 붙어 있다면 소급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기한이 이렇게 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소급이 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지문 반드시 애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정리도 있고 자, 물청으로 갈게요 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물청은 해년마다 나오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토지 매도인입니다 토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입니다 등기를 안 했어, 안 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야 그럼 돈 줬을까, 안 줬을까? 매수자가 생각해 봐 돈 안 줬는데 땅을 줬을까?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이요? 돈은 받았지? 땅은 넘어갔지? 그럼 정당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요? 의리요? 어디 의리 써? 아, 그냥 가칭으로 여기다 갑이라고 쓰고 여기 의리라고 썼구나 좋은 자세요 자, 그럼 지금 의리라는 사람이 매수자죠? 그럼 실제로는 갑과 을 사이는 소유자가 의리지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등기가 안 된 거잖아 그런데 의리 이걸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매를 했거나 임대차를 한 거야 이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정당한 소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애한테 나가, 나 등기부 소유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한테 식빵, 그렇죠? 여기 식빵 이렇게 간단 말이야 등기 내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등기를 가져오면 정당한 소유자가 돼버리고 이 병은 정당한 권을 갖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당한 권을 가진 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다 그럼 1번이 정답이네 2, 3번을 왜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죠 1번에 확신이 없어, 답이 2번,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거 이거 포인트 염려가 있다는 건 침해된 거야, 침해 가능성이야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벼락이 쓰러질 말랑말랑 근다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예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담벼락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는 침해가 된 게 아니죠 담보, 손해배상에 담보,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혹시 담벼락이 쓰러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건데 담보로 제공하세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침해가 된 게 아니죠 침해 가능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가 아니야 함께 행사하는 게 아니라 또는요 예방만이에요 또는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밋밋 또는 밋이 뭐야?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 중해배상 담보 제거 그래서 애울 때는 밋밋 또는 밋밋 또는 이렇게 애우면 안 틀린다 처음 듣는 말이죠? 눈빛이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성공구할 때 그러니까 안 틀리더라고요 밋밋 또는 어차피 순서가 안 바뀌거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거든 밋밋 또는 또는 해야 된다고 과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예를 들면 이야기했다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마스터북에 가면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다 그거 거기에 그걸 밑에다가 또는 밋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나중에 봐보세요 방해 제거 보이죠?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왜요? 1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1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 1년 그건 뭐냐면요 점유권이야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는요 침탈이어야 된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만 된다 선의 3장에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 명칭이 뭐예요? 소유물이잖아 소유물이면 소유권이잖아 그렇죠? 이 자리에 점유물이었으면 이 지문 맞아요 이 지문 맞는데 소유물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1년 안에 행사한다면 1년 지나버리면 영원히 못 갖고 오네 그 물건 도둑놈이 내 물건 훔쳐갔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10년, 20년, 30년 그런데 1년 안에만 행사하세요 그러면 1년 지나버리면 지나갈 때 내 물건인데 내 건데 돌려다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이런 소멸시효나 그런 제척기관 자체가 없어요 언제든지 행사한다고 이게 포인트야 소유물 이거 나오면 기간 나오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소유물하고 나오면 소유권 소유물 나오면 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점유권만 있다고 타인의 기망이지 기망이 뭐예요? 사기지? 그럼 사기는 소유권에 기한 건 돼? 안 돼? 소유권 소유권 되죠? 그런데 점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점유권은 뭐 해야 되니까? 절도 절도 절도가 뭐예요? 침탈 이것만 되기 때문에 그럼 기망이 보였죠? 그럼 점유물인지 소유물인지를 찾으라고 지금 뭘로 돼 있어? 점유물 점유물 이건 안 된다고 이게 뭐가 들어갔으면 소유 맞는 거고 소유물이 들어갔으면 맞는 거고 점유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소유물에 대한 청구는 아무 제한이 없거든 그런데 점유물은 침탈 절도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물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방에 고위 과실 바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바람 그 바람 피는 거 말고요 그 바람 윈드 맞나? 바람 그 빨래가 바람으로 넘어갔잖아요 아니 빨래가 바람으로 넘어간 거 있죠? 옆집으로 이해되겠죠? 고위 과실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말도 안 되지 바람 바람이라고 써놔라고 바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1번 답을 골랐으니까 아마 안 찾았을 거예요 믿고 가는 거지 50번 엑스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어른 이전 능기 아직 격려하지 않았어요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 밑에다 뭐라고 써요? 정당한 뭐가 있다? 권원이 있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잠깐만 이거 가보자고 지금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논점이 두 개를 생각해야 돼 항상 머릿속에 첫 번째는 뭘까요?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어 그렇죠? 이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이건 채청이요 그럼 채청이면 소멸시회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요거 생각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뭐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 다음에 다시 을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이거 점유승계라고 하죠? 그럼 점유승계가 됐을 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누가 시험해요? 얘가 답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논점은 두 번째 논점은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 사례가 나오면 미등기 전매가 그러니까 전원합의 지금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생략 등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1번에 이미 격려가 돼버렸어 격려가 됐다는 건 너무 와버린 거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합의의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효야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미등기야 미등기일 때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합의가 있었냐 합의가 있었냐 합의가 없었냐 이거잖아 합의가 있으면 포인트가 뭐예요? 합의가 있으면 포인트가 뭐예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대의만 된다 이해 돼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사례가 딱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두 개가 무조건 미등기 전매 넘어가 보면 이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안 되죠 토지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무효인 거야 잠탈 배제 이거 잠탈입니다 그냥 배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돼? 무효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아닙니다 두 번째 삼자 합의가 있었네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다 들어왔네 끝터리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끝을 보면 되죠 중간에 세 번째 합의 후에 눈에 보여 버렸네 대금 인상 대금 인상이면 100% 미지급이 있어요 대금이 인상됐는데 지급됐다 해놓고 물어보는 시험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대금 인상됐죠? 지급되지 않았죠? 그럼 끝터리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병권이니까 난 매매대금 못 받았다 등기 못 준다 이거지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사의 대금 인상된 거죠 그런데 얘가 줬어 안 줬어 지금? 안 줬죠? 그런데 마침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온 거야 야 우리 합의한 대로 등기 넘겨주세요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야 병! 나 매매대금 못 받았어 못 줘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3번이 정답이죠 4번 이미 격려됐어요 볼 거 없네 끝터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효란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뢰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 중간 생략 등기 아니죠 그때 중간 생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 안 해 안 한다 이거지 소멸시켜서 진행되지 않는 거고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또 5번이 참 답이 많이 됩니다 5번 질문 제 말 이해 되시죠? 이제 문제 이 문제는 항상 그 두 가지 논점을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해야 되는 거 나오네요 등기해야 되는 거 1번 매도인이 매순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으나 그 후에 채무불리로 계약이 해제됐어 포인트 어디? 항상 뭐라고 했어? 무효 그다음에 치소 그다음에 해제가 나오면 1번 그냥 당연복귀 당연복귀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동시 이행 항병권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제가 동그라미 치면 되네 해제는 등기 안 해도 되죠 무효 취소 해제 여기 2번은 뭐예요? 상속받았네 신축이고 상속이고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행 소송이네 보여요? 이행 소송은 무슨 판결이에요? 누가 학장 판결 몰라서 그래?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가려운데 왼쪽 긁으라고 했더니 오른쪽 긁고 있어요 이행 판결 알겠죠?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는 어디? 경매? 여기 5번은? 혼동 혼동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네요 이건 뭐예요? 혼동이라고 하지 그렇죠? 혼동이 되면 혼동이 되면 당연히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 점유자 회복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선의 점유자가 이거 참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라는 거 보이죠? 이거 반환해줘요? 안 해줘요? 할 필요 없다 맞는 거죠? 자, 멸실 훼손이란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타주를 찾으라 타주 타주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전선에 타주 보였죠? 선의 신경 쓰지 마요 선의는 뭐예요? 집에 갈 때 나를 유혹하는 애예요 더 먹고 가 더 먹고 가 알겠죠? 이건 유혹하는 애고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무조건 뭘로 가라? 끝터리 전선에 여기 현존이 아니지 이건 전선에로 들어가야 돼요 자, 악의 점유자 보이죠? 멸실 훼손이네 그럼 뭐 자타를 왜 구별하겠어요? 그냥 전부 자, 니을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원 권운을 가지고 있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적법원 권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려면 애들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뭐예요? 무단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아니면 본권 없이 없이 이런 멘트가 나와야지 적용이 되는 거지 적법원 관계가 있습니다 적법원 권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듣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그럼 적용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정답 찾으면 되고 니은번 이번 주에 박스형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일요일 날인 것 같은데 그렇죠? 3월 아니 3월이냐 숫자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10월 15일 날 하는 거예요 10월 15일 날 10시부터 해가지고 올해 개정된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아요 실제는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옛날 친구도 모르는데 새로운 친구를 알려고 그랬어 옛날 친구라 잘하면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우리 메가에서 전국적인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여덟 번인가 거기서 알아야 될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야 될 판례 그 부분을 다시 조각을 해가지고 민총물권계약특별법까지 몇 가지 정도 정리해서 개정된 사항하고 보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간평하고 주택사하고 우리 중개사에 나왔던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만 제가 이번에 백 몇 개를 봤어요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작년에 박스형 문제가 17문제 32회 때가 11문제 31회 때가 8문제 그 전에 박스형 문제는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 추세했거든요 근데 박스형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형태가 변호사 시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법무사나 박스형 문제거든요 위아래 연결하는 형태가 시험 주류거든요 민법은 진화가 돼요 진화가 다른 과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중개사 민법은 변호사 시험 다음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민법 시험 중에서는 그래서 박스형 문제만 33문제인가를 아마 할 거예요 33문제 정도가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론은 있어요 박스형 문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은요 5번이 답이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나란히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럼 5번이 되는 건 100문제를 풀었을 때 두 문제 정도 나와요 4번이 답이 되는 건 4, 5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답은 1, 2, 3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결론을 내린 게 근데 박스형 문제를 찾을 때는 항상 나중에 다시 일요일 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긴 지금 옳은 걸 찾으면 옳은 기준점을 먼저 하나 잡아놔야 돼요 틀린 걸 찾으려면 틀린 걸 하나 잡든지 그걸 공제해 나가는데 공제를 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찍어도 이 안에서 찍어야 된다고 이 안에서 저 같으면 3번을 많이 찍지만 아니 3번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거의 한 60%가 3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알겠죠? 내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니 추론을 해보니까 나중에 3번 찍었는데 나오니까 5번이더라 이 썩을 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자주점이 옳지 않는 거 보이죠?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됐는데 몰라 매매가 무효가 됐을 모르고 있다고 누가? 매수자가 그럼 매수자의 점인은 자주의 타주예요 자주야 근데 만약에 이건 모른데 알고 있었어 얘를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매수인 첨인은 뭘로 가야 돼요? 이건 타주가 된다고 공유자 1인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지분 물어보겠어요? 다른 공유자 거 물어보겠어요? 다른 사람 거 물어보겠죠? 자기 지분은 뭐야? 자주 다른 사람 거 타주 수탁자는 뭘로 가요? 타주 신탁자는 뭘로 갈까? 누가 타주래요? 누가 타주라고 그래? 모의고사 봤구나 다른 회사 거 내가 말했다고요?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판례가 나오는 건 계약 명의 신탁에서만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 잠깐만 이거 알고 가면 내가 이야기 안 했나? 갑이라는 사람을 자금을 주잖아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 물건을 계약 명의 신탁 그럼 보통 얘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 그렇죠? 등기가 되는데 보통 농사는 얘가 줘요 보통 명의 신탁이라는 게 그래요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하지만 이 사용수익은 내가 하는 거야 신탁자가 제 말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사가지고 왔어 등기는 율로 되어 있죠? 이건 신탁자잖아 이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20년이 넘은 거야 20년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등기는 얘한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 취득쇼를 주장한 거야 명의 신탁자가 이해 돼요? 달라고 해도 안 죽겠지 지금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들어온 거야 아니죠 취득쇼를 주장한 거지 그럼 취득쇼에서는 뭐예요?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자주점유 자주점유 20년간 평온 공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충돌이 생긴 거야 소송이 제기됐던 거고 이 신탁자의 점유는 뭘로 봤다는 거야? 타주로 본 거지 그럼 20년 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뭘로 간다? 취득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이팔레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이팔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아 했어요? 네 근데 쎈까이씨 소유과 이런 눈길을 격려한 후 보이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매도인의 점유는 뭘로 가야 돼요? 타주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여기 상당히 초과 보여요? 그럼 뭘로 가요? 타주로 가야지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점유자 회복자 옳지 않는 거 1번 이거 조심하세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선의점유자 그럼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정당한 근거는 애우라고 했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정당한 근거 선의점유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에서 사용이 뭐죠? 과실이죠 그럼 이거 반환해줘요? 안해줘요? 안해주죠 뭐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제 답 잘해요 있다 있다죠? 그런데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면서 불법행위가 들어가 불법행위가 들어오면 과실을 반환해주는 거예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지 과실을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구별해야 됩니다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반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회복자의 손해를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불법행위로 이 멘트가 나오면 과실수치권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고 불법행위가 포인트입니다 불법행위 악의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이 있는 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또는 자기의 과실로 실수로 이런 멘트가 있어야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악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습니다 보상한다 O, X 악의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악의점유자가 자기의 실수로 수치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하는 거라고 이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 멘트가 잘못이 없으면 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조심할 거 선타 보이죠? 멸실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선타 멸실해서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전부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통상 필요로비는 청구할 수 없다 특별 필요로비하고 유익비는 가능하죠 상림관계에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토지통행권의 분할 보인가요? 혹시 분할이나 양도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분할 양도 주의토지통행권에서 그럼 누구는요? 직접 당사자는 무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걸로부터 전득자가 있잖아 전득자를 다른 말로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은 보상을 해라 안해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당사자잖아 지금 당사자니까 보상 안해도 된다고 1번이 당사자처럼 보이죠? 그거인데 그 토지는 다른 분할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죠? 안해도 되니까 이자를 찾아 이자야 이자 이자 요자만 찾아요 특정승계인 전득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틀린 거고요 2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분할 보이죠?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해 있어 그러면 을은 무상이죠? 당사자니까 그런데 을은 무상인데 을은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를 한 거야 이게 특정승계인이지 그럼 특정승계인은 뭘로 가야 돼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상은 누구에게만 인정해요? 을에게만 을에게만 무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3번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다는 공동비용으로 보이죠? 통상에 통상에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으나 보이죠? 그런데 뭐는요?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보이신가요? 오케이 만약에 농담삼아 담벼락이 있잖아요 경계표가 담이잖아요 지금 통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방화지구? 방화벽 아침에 그거 하나에 왔네 방제지구하고 방화지역이 다르더만 또 그게 방화벽을 만드거나 아니면 담의 높이가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잖아요 높게 통상보다 담 높이를 담을 높게 한다 특수담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공동비용이요? 자기 비용이요? 이것은 공동비용이죠? 이것은 자기 비용이에요 이거 하고 그럼 측량비용이 나오잖아요 측량비용은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측량비용은 공동이죠 그런데 저기 매매에서 아니 이거 면적비례죠 면적비례고 저기 매매 있잖아요 매매할 때에 측량할 수가 있거든요 경계선 경계보건칙량 같은 거 매매에서 이 측량비용은 어떻게 가? 비용은 여기는 균분이에요 이건 계약체결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측량비용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담을 설치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매매할 때 측량비용은 균분이에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거기는 똑같이 됐죠? 그다음에 담, 국어,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이 되고요 이거 끝에 쓰세요 분할 된다 안 된다 이건 분할 청구하면 난리 납니다 담벼락 쓰러져요 수목뿌리, 뿌리, 목군 뿌리가 경계를 넘었어요 그럼 뭐예요?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뿌리가 아니고 나무 가지이지 가지 이 가지는 1차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제거, 청구를 하고요 이걸 안 받아주는 거야 제거를 안 해 줄 때 그때 2차적으로 이무제거를 합니다 스스로가 이무제거 이무제거라는 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가지는, 수지는 뭐예요? 1차 제거 청구가 들어가지만 뿌리, 목군은 그냥 바로 자기가 잘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해치거든요 오면서 벽을 타고 들어오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갑을 병 1필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거 체크 하나 하죠 병의 지분이 얼마죠 지금? 3분의 2, 과반수권자잖아요 그럼 일본의 갑을 공유할 때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림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올 처지가 아닌데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유물,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있잖아요 이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에요 여러분들 형성권 많이 들어봤죠? 취소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요 형성권이 뭐야? 일방적으로 배탈하면 효과가 형성된다는 말이거든요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거 단독행위 그게 형성권이라고 그럼 형성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이야 그래서 얘는 소멸시효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독으로 하거든 분할 청구는 분할 절차에는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청구 자체는 혼자 해도 돼요 그럼 무조건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분할하자 뱉었잖아 그렇죠? 형성권이 되니까 분할해야 된다고 병이 과반수권자예요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단독명이 돼 있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유자 1인 앞으로 단독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단독등기가 되면 이건 지분 말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제3자 3자 앞으로 단독등기가 되어 있으면 얘는 뭘로 가요? 전부 말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이라는 사람 앞으로 단독명의가 된 거니까 여기가 적용돼야 되지 공유자 1인 그렇죠? 공유자 1인은 뭘로 가야 돼? 지분 말소 이것도 공지 3전 그러면 되나? 이상하다 그거 이거 왜 그러냐면 나오긴 시험에 나오는데 열 번 나올 때 다섯 번 나오면 두 문자 딱인 딱 했는데 하도 두 문자만 해와야 되니까 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몰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죠? 여긴 전부 말소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소멸 시에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BC 가불병 A에게 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에요 동시에 A에게 임대를 했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데 A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해 버렸네 돼야 안 돼요? 됐죠 왜? 3분의 2인데 뭐 동시에 임대차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증액하거나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건 단독으로 돼요 과반수가 되면 되지 뭐 안 돼 그대로 존속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병이 여기 병이 동의 없이 단독 전부를 정에게 임대했네 그러면 갑은 정을 상대로 자기 지분에 임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정열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줘? 병한테 주면 병이 받아가지고 을하고 갑에게 지분일로 주는 거지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 위치와 면적이라는 거 보여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위치와 면적이 뭐예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갑과 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한 필치죠 등기상으로는 그럼 공유예요? 공유가 아니야 공유인데 여기 보니까 뭐야? 네 거하고 내 거가 나눠져 있는 거야 특정의 위치가 면적이 이해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분소유적 공유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애울 때에 뭐라고 했어요? 경계표 다음 국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네 번째는 우리 5년간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고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잖아요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이건 등기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럼 얘들은 분할이 돼 안 돼 공유이지만 분할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워달라고 몇 번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 구분소유적 공유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보라고 이게 포인트니까 공유는 공유인데 이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질문하긴 하더라고 일반적인 공유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 차이가 있냐고 집사라고 나오고 아파트를 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안방 작은 방은 내 거 화장실은 네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유예요 일반적 공유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예요? 특정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좀 쉬었다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